2022년 12월, 우리가 그리던 세상을 선보입니다. 낮에는 두근거림이, 밤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. 이곳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보기도, 드넓은 대지를 내려다보기도 합니다. 모험이 가득한 이 세상은 당신의 꿈이 펼쳐질 것입니다. 각자의 방식으로 모험을 하고, 모든 이가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